대구시가 5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유흥주점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섭니다.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한 결과 최근 대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방역 고비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주간 평균 한자리 수의 안정세를 보이다가 3일에는 하루 동안 73명의 지역 감염이 발생해 작년 3월 18일 97명 이후 1일 최다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로 환산할 경우 30.3명이 발생한 것으로 수도권의 17.1명에 비해 43.6%나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발생 영역이 광범위해진 반면 백신 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방역 안전망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우선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 인원이 수용 인원의 10% 이내로 축소되고 국공립시설의 이용 인원은 50%에서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5종과 무도장, 홀던 펍,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밥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밤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일주간 추위를 지켜본 후 밤 10시 이후로 제한을 완화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영업시간 이후 배달과 포장은 가능합니다. 장례식장과 돌잔치 전문점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난 점을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학원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2칸 띄우기로 강화되고 종교시설은 좌석석 기준 30%에서 20% 이내로 축소됩니다. 대구시는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과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해 고강도 단속에 나서 위반업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정지와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